손은 정말 많은 일을 해 울비비고 여섯 번째는 손목을 비빕니다 다음 손 씻은 물은 버리고 다시 맑은 물을 떠서 손을 손가락 짬 한 짬은 다 3개씩 갖습니다 자 문별이 맹맹 용서가 실치다 수건에 담은 데 갖습니다 이 정부는 이 아이들과 학생들의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과 학생들의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정부는 이 정부의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니, 하늘, 하늘 사람의 배설물입니다 건강에 징표에 하나입니다 선에서 선툭을 시쳐야 됩니다 선 통 땀을 이끝이 시쳐야 됩니다 이걸 넣어주어야지 사실은 시간을 hours paid 12th, 11th will be done by me.